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아마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안락하고 또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행복한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욕기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이 고난을 굉장히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인 그런 고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허덕이면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 아니면 요즘은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많나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여러 가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각가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육체적 질병, 정신적 또 마음의 그런 병으로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고, 교통사고나 애기치 못한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사업의 실패, 결혼생활의 실패 등 실패로 인한 고난 인간관계, 고부간의 갈등이나 어떤 인간관계 속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그 밖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 혼자만 이런 우리 가정만 왜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겪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크나큰 불행으로 그리고 내 인생에 임한 저주로 생각하고 고난은 전부 나에게 해로운 것이야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0편 119편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19편 70일 전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10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의 인생의 불행과 저주와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고난을 당할 때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처음에 몰랐고 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고난이 보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았고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갔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죄악된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살게 되고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오늘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첫째는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봅니다 선생님, 사장님, 아주머니,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꼭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 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나 믿어요 나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나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신만만했던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서 항상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큰소리 쳤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당신은 암병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끌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삶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갔을 건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되었으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올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니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6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그릇 행하였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재짓고 살았어요 달아간 생활했어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악된 길로 타락한 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네가 그 죄악된 길에서 멸망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니누에라는 아수레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 쓰라는 활락의 도시를 향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중해 엄청난 큰 태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고난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는 돌이키지 않았고 멸망한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돌이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성경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몫에 재산을 주라 해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죄를 지으며 그런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어죽게 생겨서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농장에서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엄매를 먹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을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사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었던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으면 혹시 내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느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잖아 잘못을 해서 이러지 않느냐 잘못된 삶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고난이 왜 또 우리에게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접했는데 주일날 낮에만 나오지 마시고 주일날 밤에도 나오시고 좀 믿음은 드름에서 나오니까 수요일 밤에도 오시고 가능하면 금요일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열심히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겨우 주일날 한 번 낮에 애베드리고 자기의 뭐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난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예전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키를 가지고 이런 키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가지고 키즈를 할 때 쭉정이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알곡은 어디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 품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고난 때문에 뭐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별거 다 해봐도 안 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희 처제가 지금 권사인데 이거 듣고 또 귀가 간질건질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남편 잘해 주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을 재밌게 사나 믿음이 안 들어가죠 항상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짜 알곡신자들이 구원받아 그 이름 생명체 기록되게 해 주세요 수없이 제가 몇 년 동안 저희 집사람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처제 삶의 변화의 계기가 뭐냐면 딸이 있는데 이 딸을 크게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유아 교육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극성스럽게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기의 기대하고 생각하고 안 돼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권사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저 집에 뭔 일이 생겼는가 보다 이렇게 한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가다가 주일밤에 나가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러면 목사님이 저 집이 뭔 문제 생겼는가 보다 이렇게 할까 봐 그거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꼭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들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온 것들이 새벽 기도 나온 것은 꼭 집에 문제가 생긴 거야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가려면 찔끔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든 저렇든 상관할 필요 없어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갖고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러다 너 시련을 당하면 타락하게 되고 고난을 가고도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고난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고난 때문에 기도 힘을 써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누구에게도 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때 위로받을 수도 없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10편 119편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가 막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노님이 심지어 목사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저도 예수님 믿고 처음에 형통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나니까 고난이 오더라고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특히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이야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고 나를 막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안 읽든 성경을 읽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벗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았을 건데 고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나에게 뭐라고요? 한 번 그러게 말해요 고난은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온다겠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돌이키게 돼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고난을 우리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양곱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꾀가 많고 잔머리를 많이 쓰고 권모술수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아예 파삭 깨져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육적인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의지했던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 사람들에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고난의 방망이 시련의 방망이를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나는 고통스럽고 그 고난 때문에 막 깨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 넷살 왕이 세계를 통일하게 됐으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교만했다가 정신병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지만 필요 없죠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철사출로 온몸을 꽁꽁 묶어가지고요 이 들에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이러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몇 년 땅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때 뭐를 깨달아요? 이 세계를 내가 정복하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의 모든 정신을 온전히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줘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3층 전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고 왔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손수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고 병이 떠나고 그림자 한 발 봐도 이런 역사가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고난의 가시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자연산 보석 가운데 안에 진주 알죠 진주가 여러분 자연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그 조개 속에 파도가 이렇게 칠 때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상처가 나서 그 상처 때문에 이 조개가 고통을 당하면서 진액을 쏟아내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정말 보석인 그런 진주로 변화가 되잖아요 조개 하나가 그게 얼마겠어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가치 없는 조개가 진주로 보석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별 볼일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사나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극렬하게 배려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해심 많고 아량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항상 절대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절대 교만한 것이 깨지지 않을 사람 고난당하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 극류를 모르고 이해심이 없고 항상 이기적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고난을 겪고 깨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전혀 아니요 너무나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순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또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 하면 잠든 신앙을 우리에게 깨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고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형통해 잘 돼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신하고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어려움이었고 우리 쉽게 말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삶에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던 나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딱 차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버쩍 듭니다 정신이 버쩍 들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란 말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다른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잠들어 있던 내 신앙이 안일과 나태 속에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매가? 깨어나는 역사가 이러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보세요 지중해 그 요파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 쓰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배 밑창에서 딱 잠을 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중해 바다에서 뭐를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안일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그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던 요나의 영혼과 잠든 신앙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고 나태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난이라는 풍랑을 보내고 내 사업에 풍랑을 보내고 내 건강에 이런 고난의 풍랑을 보낼 때 그렇게 기도하라 열심히 신앙 생활하라 안일하지 말으라 해도 안 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 잠든 신앙과 영혼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깨어있지 않고 하다가 다이처럼 안일하게 나태한 게 이렇게 있다가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되고 삼손처럼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대서양에서 청을 하고 하는 그런 고기가 잡히는데 이 고기를 이제 수족관에다 넣어가지고 유럽의 내륙으로 그걸 실어다가 그 화를 가지고 싱싱한 회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 이거를 청어를 있잖아요 거기서 팔닥팔닥 뛰는 놈들을 이렇게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이 유럽 내륙으로 실어오면 다 이게 오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청어란 놈을 죽지 않게 그대로 싱싱하게 이걸 가지고 와서 싱싱한 회를 떠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청어가 여러 마리 들어있는 그 수족관 안에다 있잖아요 상어를 한 마리 딱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상어가 청어들을 어떻게 돼요? 잡아먹으려고 그 안에서 하니까 이 청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죽으려고 막 상어가 안 잡혀 먹으려고 어떻게 돼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유럽 내륙까지 왔는데 보니까 펄텍펄텍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청어에게 상어라고 하는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고난이 청어를 깨어있게 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이지 저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게 되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서 잠든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 이게 누구의 시인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9편이 성경이 가장 긴장인데 다이수에 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난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여러 개 한번 우려하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이건 저주나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아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란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우고 변화시켜 가지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그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요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때 그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엄청난 큰 복을 받았잖아요 고난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아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 어때요? 고난 안 당한 사람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으니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가지고 골리아 쓰러뜨려는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군대를 풀어 가지고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자기가 골리아스를 죽였던 불레새 땅으로 망명까지 갔잖아요 적국으로 망명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셉도 형제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어떤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나왔는데 주일날 집안에서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애경사가 있어요 안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따돌림을 나가죠 직장에 갔는데 우리 직장문하고 술문하는데 술 마시자고 어디 갔는데 또 안 마셔봐요 그러면 어려움도 하고 보금전하다 어려움도 하고 집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집에서는 제사 안 지낸다고 어려움도 하고 경건하게 살려올 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 우리가 이런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말씀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잠시 내가 받는 고난과 환란이 경한 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나를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저주나 불행이나 안 좋은 것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이 나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그 인생의 해가 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사람이 인생의 유익이 됐다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난은 이렇게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고난은 나를 취약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고난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고난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고난은 내 잠전신앙과 영혼을 깨우고 고난은 장차 나에게 더 큰 축복과 그리고 영광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절대로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악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옆에 있는 주변의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위를 다 빼앗아가고요 짐승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또 마귀란 놈이 역사에 가지고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집에서 있는데 집이 무너져 내리게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자기 몸이 병들어 가지고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 몸에 찾아왔어요 밤낮으로 쉬는 많은 이 고통이 마귀가 주는 고통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꼭지를 안 빨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막 이런 고백을 욕해 보면 안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그때 엄마 젖꼭지를 빨았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요번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말아 있어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러 갈 때도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지 않겠냐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욕기 23정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전에 말씀하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나도 몰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주님 안에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므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내 인생의 저주야 내 인생의 불행이야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지금 다 알지 못하나 성경의 보호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지라 이런 말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고난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신 건 분명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당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키즈라면 쭉쩡이는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가버려 그냥 나가버려 그런데 키즈라면 고난의 키즈를 하면 알고 온 어디로요? 안으로 안으로 어디 교회 안으로 주님 품으로 더 더 주님 안으로 막 들어와요 아멘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교회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안으로 더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가 본 15장에 당자가 세상으로 갔어 그랬다 거기서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때문에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으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자니까 이러지 하면서 요베 아내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고난 당하면 더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 당해서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 어때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걸 아니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었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없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내가 교만했으면 겸손해지고 깨어지지 못한 거 있으면 깨어지고 이렇게 돼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그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중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가 배에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당신 때문에 풍랑이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요? 국적이 뭐요? 어디 무슨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뭐라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제가 기가 막힌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나 꿈의 교회 다닌 사람이다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놓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좋을 건데 요나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 때문에 당신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거죠 저 일본에 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이 별로 그런 나쁜 감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 어려움 당한 분들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너 복음 전화 그러면 했더니 아이고 저희 외놈들 막 이런다고 절대 저놈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지진이나 더 크게 일어나서 다 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 저놈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천국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왜? 아수르 제국이 맨날 유단을 와서 괴롭히니까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러 가니까 저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들은 하나님한테 저주 심판을 받아버려야 된다고 안 가고 그리고 어디로? 반대로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하나님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뭐를 준비해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어요 큰 물고기 어떤 분은 평생 그것만 연구하고 있답니다 큰 물고기가 뭔지 어떤 사람은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가 뭔지만 또 지금 수십 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참 난 하여튼 할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데 조사를 했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뭔가 보통 사람들이 어린이 주의료학교에서는 뭐냐면 고래가 삼켰다 이런데 고래는 못 삼킨대요 그런데 그런 상어 종류의 그런 고기가 거기 지금 살고 있다네요 그래서 아마 그 고기가 삼켰을 거다 이런다더라고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고 싶어도 바로 소화가 됐으면 죽었을까 해서 소화도 안 되고 3일 동안 그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했으면 회개했어 드디어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야 저 무트로 토해내라 물고기한테 한 번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육지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나가 자신을 성찰하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유익이 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번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에스도는 민족이 멸망을 나고 자기도 죽임을 나갈 그런 이유에 처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됩니다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에게서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바레지와 종산에다가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으란다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그 고난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마감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속에 그런 거예요 보디바레 안에 이 음란한 여인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막 하면서 이를 갈고 있어서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공인원이시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했으면 무슨 유익이 됐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 못 하니까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는데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니까 요셉이 가서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받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 때문에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잠든 신앙과 영혼이 깨어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니 받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영광을 받으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첫째 고난을 받을 때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죄는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낮아지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